아는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되게 외향적이고 활발한데 원래 제가 성격이 엄청 내성적이고 그리고 집 밖도 원래 잘 안 나가서 그리고 왜 거의 동영상 보거나 그러다가 그냥 눈 감고 앉아보도 가만히 있다가 그래서 계속 쉬는 날도 거의 침대에서 그리고 빠져있는 드라마를 영원곡처럼 동영상 보다가 그리고 침대 한 번 문을 움직이는 게 신경이거든요 이 친구가 정말 동영상 얘기하는 게 야 먹을까 그러면은? 무조건 뭐 잠깐 한 번 팔았다가 라떼한테 엄청나게 배신다고 이 친구가 너무 좋아 이 친구가 너무 좋아 이 친구가 너무 좋아 이 친구가 너무 좋아 카메라 앞에 있을 때는 거의 8명이 다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신감이 생기고 눈도 되게 밝게 하고 장롱도 많이 치는데 무게감 있는 춤을 추고 싶어서 근육을 만들면은 그래서 운동을 하기 시작했고 얼마일까요? 넓장 날짜 안 요즘 그렇게 소리 좋은데 한 번 막 아는데 I'll be better when I'm gone with you